자 이번에는 스포츠 스태킹 사이클 한번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0으로 맞춰 놓구요 양손을 올려 둡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 손을 떼는 순간 시작이 되죠 자 시작 타이머 움직이죠 자 기본적으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움직이면서 쌓아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것은 3개 그 다음에 3개가 가운데 오도록 그 다음에 2개 1개 오도록 하구요 맨 오른쪽 3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쌓아 주면 3 6 3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위치 하는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주면 되겠죠 자 3개 마찬가지로 자 2개 1개 해서 6개 그 다음에 3개 자 이렇게 한 3개를 여기 있는 3개 쪽으로 갖고 오게 되면 6개 6개가 되지요 6개 6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해서 6개를 쌓아 줍니다 자 여기 여섯 개도 오른손에 3개를 잡고서 이렇게 쌓아 주면은 6개 6개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허물습니다 이렇게 잡은 채로 그대로 다시 허물게 됩니다 자 12개가 되죠 자 12개가 되구요 자 12개의 맨 위에 꺼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구요 위로 가도록 나머지 한 개는 그대로 놔 두시면 1 10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 가운데 있는 것을 아래층이 4개가 되도록 쌓으면 되겠습니다 4개 3개 2개 1개가 되도록 이렇게 쌓으면 1 10 1이 완성이 되구요 마지막 자 컵을 잡구요 자 오른쪽으로 양 양손을 사용해서 내립니다 자 이렇게 두루룩 자 내리면 되구요 자 오른손은 5개 그 다음에 왼손은 1개를 잡고 이렇게 자 마무리 하면은 3 6 3이 되구요 양손을 터치합니다 양손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끝나게 되네요 자 저는 2분 13초가 걸렸네요 자 저는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면서 했더니 2분 13초가 걸렸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천천히 도전해서 한번 기록을 갱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데을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지만